삼성은 우리의 집라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 사드 배치 이후 한국 불매를 외치던 중국인들이 중국을 떠나려는 삼성에게 가지 말라며 바지까랑이를 붙잡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중공업은 중국 블록조선소인 님보조선소를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직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올해 말까지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과거 호황기 선박건조 물량 증가에 대응하고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1995년 님보씨, 2006년에 산둥성, 룽청시에 선박 블록 생산법인을 설립, 운영해 왔었는데요. 님보조선소는 님보 최대 규모의 조선소 중 하나로 투자액만 누적 2억 5천만 달러, 연 생산량 30만 톤, 직원 규모 최대 4,800여 명에 달합니다. 중국 개혁 개방 이후 첫 번째 외국인 독자조선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 불안과 설비 노후화로 인해 생산요율이 떨어지게 되죠. 특히 님보조선소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연속으로 단기순 손실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누적 적자만 834억 원에 달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철수설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삼성중공업의 님보조선소 철수는 꽤 오래전부터 검토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님보조선소 관계자는 공장 설립 초기 삼성중공업은 한국 원자재를 수입 배보세로 님보에 들여와 선체를 부분 생산한 뒤 한국 현지에서 완성시키는 방식으로 거액의 이윤을 창출했으나 이 같은 방식은 점점 한계에 부딪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님보 정부가 원자재의 일부를 중국산을 쓰도록 요구하고 선체의 일부가 아닌 선박 전체를 제조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모여든 수천 명의 근로자들은 제발 철수하지 말라며 삼성은 우리의 집, 나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삼성 덕분에 살았어. 포기하지 마, 아이들을 부양해야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심지어 10여 년간 삼성의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근로자들의 애절한 시위 영상은 중국 내 포털사이트에서 급속히 확산되어 화제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관련 동영상들이 자취를 감춰 어디에서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에 매달리는 중국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 않은 중국 당국이 삭제하거나 차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0일 인보조선소 노동자들을 상대로 계약 중지와 보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회사 업무가 중대한 영향을 받았고 이로 인해 생산, 경영의 어려움이 커져 13일부터 계약 중지 서명을 받고 서명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 측은 근로기간 1년마다 1개월의 임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3개월치에 해당하는 월급과 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N 플러스 3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보상금은 약 1,363억 원에 달하는데요. 근로자들은 단연간의 고된 노동으로 청력 손상 등 직업병을 얻었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며 근무 년수 곱하기 삼치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도 합세해서 삼성중공업의 철수결정을 비난하는 보도를 하고 나섰고 많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철수결정에 대해 삼성중공업 측은 중국 내 두 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던 블록 제작은 설비 합리화가 갖춰져 생산성이 높은 룽청 법인으로 일원화한다며 룽청 법인을 집중 육성해 효율을 더욱 높여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탈중국화 행보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삼성중공업이 내세운 철수 배경이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 대기업들의 중국 시장 철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 산업 환경이 점점 더 녹록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인건비가 저렴해서 중국의 공장을 많이 세웠었는데 이대는 그것도 다 옛말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현지 공장 설립으로 기대했던 비용 절감 효과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반해 기업이 떠나야 할 불확실성은 늘어났죠. 이 같은 상황에서 미중 갈등과 중국의 무차별적 기업 규제가 한국 기업의 중국 철수를 가속화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한국 기업 지사장은 중국 현지에서 한국 제품들의 차별된 경쟁력이 점차 소멸되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과 중국 공산당 리스크가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공동 부유 사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앞으로 기업 활동이 더욱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중국 내 곳곳에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어려움은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매출 기준 100대 기업 가운데 중국 매출 공시 기준 30개 대기업의 지난해 대중국 매출은 117조 천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2016년보다 6.9% 감소한 수치입니다. 중국 매출이 줄면서 20개 대기업의 전체 해외 매출 중 중국 비중은 2016년에 25.6%였던 것이 2020년에는 22.1%까지 감소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중국 법인 매출은 2013년 2,500여억 달러를 정점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중국 법인의 매출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2015년 이후부터 중국 신규 법인과 총인원을 줄이는 방안을 채택한 것이죠. 그래서 2020년 전으로 한국 5대 기업의 중국 철수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SK그룹 중국 지주사인 SK차이나가 SK타워와 SK렌터카를 매각한 것도 같은 배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은 과거 중국 시장에 가장 관심이 컸던 한국 대기업 중 하나인데요. SK그룹은 차이나 인사이더 전략을 앞세워 그동안 중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주최하는 보아업 포럼에도 SK가 국내 기업 중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SK에서도 최근 미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중국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중국 사업을 과거보다 보수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LG화학 역시 LCD 생산 설비와 편광판 사업부를 현지 업체에 매각했고 LG생활건강은 지난 5월 노후 생산시설 처분을 이유로 현지 화장품 제조 판매 자회사 향두락금 화장품 유한공사 지분을 전략 매각했습니다. 특히 사드의 직접적인 타겟이 되었던 롯데는 이미 백화점과 마트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 내 점유율이 크게 추락한 현대차는 공장 매각에 나서고 있습니다. 2012년 10%에 달했던 현대차, 기아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3.4%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16년 1조 1천억 원으로 흑자였던 순이익이 2017년에 적자를 기록했고 작년에는 1조 1천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기까지 했었죠. 현대차의 중국 시장 판매대수 역시 2016년 이후 급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중국 합작 법인인 베이징 현대는 베이징 1공장을 중국 전기차 업체 리샹에 팔았고 이 공장은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와 매각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창저우 사공장 역시 임대민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업계에서는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중국 자동차 회사와는 차별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그 결과 중국 시장을 버리는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작년 2조 3천억 원대에서 올해에는 7조 3천억 원으로 3배 이상이나 늘어날 전망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부터는 8조 이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사드 사태 이후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정의율이 0.5%까지 밀려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을 폐쇄했고 이어 2020년에는 수저우 PC 조립 공장까지 철수했습니다. 중국 내 판매 부진과 베트남 및 인도로의 공장 이전 등으로 중국 시장에서 철수를 감행한 것이었죠. 삼성전자는 인접한 계열사 사업장과 협력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을 알선하는가 하면 적절한 보상금으로 근로자들을 달래는 데 성공해 깔끔하게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에도 중국에 있는 디스플레이 생산법인 두 곳을 철수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지역의 임직원 수는 2018년 2만 9천명에서 지난해 기준 1만 8천명까지 줄어들었는데요. 그런데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년도 35조원에서 올해 53조원으로 대폭 증가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30대 기업의 해외 매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2%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법인 매출액 또한 2013년 2,500억 달러에서 1,400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 향후 5년 이내 30% 이상이 중국 철수 및 축소를 검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떠나게 되면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면서 중국의 지역 경제는 악화되고 말 것입니다. 떠난 다음에 후회해봤자 소용없을 텐데 중국 당국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시위 동영상이나 규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